강남에서 장사 30년 인생 핫도그 푸드트럭에 새롭게 도전한 자신감 넘버원 박광섭 도전자. 말 너무 많은 데는 그게 싫어서 안 가는 데도 있잖아요. 일반 핫도그 소세지 만들어가지고 삼촌 명란보다 더 맛있다고 막 그래. 먹어보고 평가를 좀 한 번 해줘봐. 다 맛있다고 그래 사람들이. 그게 좋은 게 아닌데. 또 이게 유명한 또 백선 선생님의 연구실이니까 좀 떨리죠. 엄청. 저 벌써. 어 벌써 뛰고 계시네요. 바쁘신데요. 다른 마을 사장님 건 뭐 특별히 손볼 게 별로 없어가지고. 사장님 제일 큰 단점은 사장님의 복장입니다. 사장님의 복장입니다. 사장님의 복장이에요. 사장님의 복장을 rejecting. 축하하십시오. 사장님의 복장입니다. 이게 그 맛이구나. 이제 알겠어요. 밖에 있는 고추가 탄 맛이에요. 약간 탄 맛이 나요? 밖에 까먹까먹한 게 이게 고추랑 그렇죠? 네, 고춧가루. 이게 지금 빵가루에 뭐뭐 섞인 거지? 고추하고. 청약고추하고 고춧가루를 좀 섞어서. 청약고추, 고춧가루. 소주 가서 이거 자문화를 해놨습니다. 이거를 차라리 반죽에다가 반죽에다가 하시는 게 나은데. 그런데 여기다가 청약고추를 섞으면 매운맛이 살아나. 그러니까요. 괜찮아요? 반죽만. 비주얼도 괜찮은데 이거? 안에 푸릇푸릇한 게 보이는 차가. 네, 그렇죠. 진짜 딱 한 입에 딱 무는 순간 매운 고추 향이 확 올라와요. 청약고추. 사장님이 원하시는 게 사실 이거였을 거예요. 왜 이렇게. 구축, 구축, 구축이 같은. 구축, 구축이 같은. 아, 그래? 구축, 구축이. 냄새 맡아. 냄새 맡아. 냄새 맡아. 냄새 맡아. 저쪽만 줘보세요, 저쪽. 저쪽만 줘보세요, 저쪽. 저쪽만 줘보세요, 저쪽만 줘보세요, 저쪽만 줘보세요. 혼자 만드시고. 아니, 내가 먹던 거라. 죄송해서 그렇지. 느낌 좋아요. 훨씬 예운하다. 이거 바꿔야겠네. 확실히. 재밌다, 이거. 뭐든 섞으면 되잖아, 반죽에다가. 물이 심심한데? 카레가루는 빛깔이지 맛을 강하게 해 주지 못하거든요. 수민가루를 한번 섞어서. 카레 맛이 훨씬 확 강해질 겁니다. 반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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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원하셨던 거죠, 이 비주얼을? 아, 진짜 단면에 고추가 딱 살아있는. 맞아, 이 맛. 눈물이 나네, 나 진짜. 와, 진짜 눈물이 나, 진짜. 아, 진짜 거짓말이라 너무 감격해가지고 눈물이라 제가. 진짜, 이거를. 아, 저도 이거. 저도 고맙습니다, 저도. 아니, 저도. 카레 맛이 진짜 거짓말은 다섯 배는 거예요. 그렇죠? 이야. 저 고춧가루 들어가서 빵가루는 어디서 쓰지? 이거 버려야 되니까 이거 갖다가 버리세요, 그냥. 이거 하나만 쓰면 돼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저 핫도그 하나. 수수 찹쌀 핫도그? 수수 찹쌀? 저거는 수수 쌀하고 찹쌀하고 흥미하고 옥수수하고 배 앞에서 만든 거고. 아, 예, 예. 핫커리 핫도그는 카레가루하고 찹쌀가루하고 청양고추가 들어가서. 핫커리 핫도그가 좀 매워요. 핫커리요? 아니요, 매운 거 말고 일단. 아, 매운 거. 네, 수수 찹쌀 하나 주세요. 치즈 섞은 걸로 줄까? 소세지 치즈 같이 섞은 게 많이 나가는데. 아니요, 그냥 일단 그냥. 그냥. 네, 기본으로 하나 주세요. 기본. 우리 사장님의 특징은 설명이 참 친절하십니다. 그래요? 그런데 조금 길어요. 과하게 친절하시군요. 이거 소세지만 들어간 거니까 한번 드셔보고. 네, 네, 네. 저 원래 핫도그 좋아해가지고. 비주얼은 그래도 좀 맛은 있을 거야, 아마. 여기 한번. 아, 여기는 약간 셀프로 자기 취향에 맞게. 핫도그 먹을 줄 아네. 네, 진짜 핫도그 먹을 줄 알아. 아, 너무 좋아요. 아니, 이게 없다니까요, 다른 데는. 진짜 없어요. 맛이 어때? 솔직한 평가. 으? 으? 그 햄 자체도. 소세지 달라요. 어, 다 다르지. 수제 햄. 여기서 수제 햄 사용했다고 써있잖아. 우와,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게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 햄 자체를 거기에 뭐 옥수수하고 밤하고 이렇게 아주 연한 맛으로 해서. 그것도 저 백종원 선생님이. 으음. 이게 그 레시피를 줘가지고 그대로다 또. 그대로 맞나요? 우와. 주문해가지고 이렇게. 우와, 상관없어. 미얼한 반응이었어요. 우와,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렇게 약간. 그분이 약간 좀 막 많이 알고 가르쳐주시는. 아유, 많이 아시지. 그래서 와서 촉이 있잖아, 이렇게. 그분은 딱 한번 먹어보면. 아, 이게 뭐이가 부족하다. 그러면 핫콜리도 하나 주세요. 핫콜리 한번. 네, 이게 좀. 죄송합니다. 두 개째. 두 개째 나왔습니다. 음. 음.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음흐흐흐흐흐흐흐. 여자친구하고 먹으면 좋아. 이렇게 딱 해가지고. 우와, 상관없어 이거. 먹는 재미. 또 이렇게. 아, 저거 진짜 맛있겠다. 와, 치즈가 장난 아니다. 이거 진짜. 아, 이게 있네, 매운 게. 멋있어. 매운 맛이 약간, 약간 안 싸야지, 입안에서. 그 느끼한 맛이 하나도 없다고, 이게. 복스럽게 먹네요. 맛있게 드셔야 돼요, 진짜. 맛있게 드셔야 돼요, 진짜.